순식이라고 이야기했고 10에 마이너스 18승은 찰나, 10에 마이너스 20승은 05, 10에 마이너스 21 청정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하는 보통 사용하는 보통 언어가 모두 수사였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죠. 인도에서 이렇게 그들은 적극적으로 숫자를 사용할 수 있고 또 0을 발견하면서 십진법을 개량했고 그러면서 인도식 간편계산법을 발달시켰어요. 그들이 인도식 셈법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상업이 발달했었어요. 상업이 발달하니까 계산하는 데 편리한 것들이 더 필요했고 생활의 편리함이 더 욕구가 강해져서 계산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들은 필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칠판을 만들었고 칠판에다가 하얀 잉크로 펜을 가지고 썼었어요. 또 모래 상자를 만들어서 모래 상자에다 모래를 깔고 글씨를 썼는데 아까 로마 숫자와 그리 숫자에서 예를 들어 8이라든가 9는 막대기를 8번, 9번을 커야 되죠. 인도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썼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는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한부 끓이기가 가능해요. 만약에 모래 상자에다가 여러 번을 표시하면 모래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9라는 것을 한꺼번에 쓰니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는 이들이 영을 발견했는데 왜 인도인들을 독특하게 영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교의 역량이었어요. 무의 사상, 공의 사상이라고 하는 데서 영을 발견한 그들은 십진법의 수를 더 계량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어요. 무의 사상이라고 하는 데서 영을 발견한 것 같아요. 무의 사상이라고 하는 데서 영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너무 편리하게 당연한 것으로 사용하는 영 그렇지만 그 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장부를 쓸 때 340을 쓰는 것과 3400 또는 304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었어요 영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휴대폰과 스마트폰은 영과 일로 이루어진 이진법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는たい 사연으로도 인식이 원하여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많은 이하우도 인식을 쉽게 이진력으로 감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우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권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우주권은 충무를 차ised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볶이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한 시대에 이렇게 들τό는 당황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수학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동양의 문명의 발생지 중국 중국에서는 어떻게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1, 2, 3, 4를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세로로 막대기를 표시했었어요 4일 때는 4개를 표시하고 중국은 1, 2, 3, 4를 가로로 표시했어요 1, 2, 3, 4 5가 됐을 때는 다른 문자로 썼어요 6, 7, 8, 9가에서는 6은 지금의 8자 같이 썼고 또 7은 지금의 10자처럼 썼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4와 6과 8의 모양이 변했어요 왜 짝수를 보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짝수에는 다리가 2개가 됐어요 왜 그들은 짝수는 다리를 2개로 했을까요? 음양사상에 의해서 홀수는 양이라고 생각을 했고 짝수는 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은 만약에 중국에서는 우리가 343을 생각합시다 343을 한자로 쓰면 343이라고 써요 이것을 만약에 로마식으로 한다면 300은 로마 사람들은 CCC 100을 3번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쓴다면 343은 100, 100, 100, 10, 10, 11, 11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343을 3 곱하기 100 더하기 10 곱하기 4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덧셈과 곱셈을 잘 융합해서 그들은 수사를 표시했어요 이 그림은 중국의 복희 여와도인데요 이 복희 여와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중국인들의 창조신화, 우리의 창조신화는 어때요? 단군이 나오고 운녀가 나오죠 마늘을 먹고 동굴에서 아기를 낳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라마다 전부 창조신화가 있어요 중국의 창조신화는 복희 여와예요 복희는 수염의 길은 남자로 표시가 되고 여와는 입술연지를 바른 여자로 묘사가 됐어요 7세기경에 그려진 창조신화에 대한 그림인데 재밌는 사실은 복희는 직각자를 들고 있어요 여와는 컴퍼스를 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중국인들이 그 나라의 창조신화에 직각자와 컴퍼스가 있다는 것은 우주를 수학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어요 중국인도 무척 수학적인 민족이었어요 중국인 특별히 다른 민족들이 하지 못했던 음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음수가 없다면 지금 우리의 생활은 어떨까요? 날마다 예보되는 일기예보 일기예보에서는 영하 3도, 1대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을 하죠 날마다 오르내리는 주식시세 올라갈 때는 플러스,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죠 또 장부에서 기록하는 경영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 가계부를 쓸 때나 금전출납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편리한 도구이죠 그것을 중국인들이 특별히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음양사상이 있었어요 그 음양 철학에 의해서 음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어요 중국의 가장 오래된 수학책은 구장산술인데 유희라고 하는 수학자가 그 책을 집대성했는데 그 책에는 자연스럽게 음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음수라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고 획기적인 생각이었어요 3에서 5를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3 빼기 5라는 것은 3 빼기 5라는 것은